경기도에서만큼은 해외연수가 일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국경을 넘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 사다리를 놓아준 건데요. 올해는 해외 대학과 기업에서 연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확대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시죠. 유아체육 강사로 일하던 조종환 씨는 어린이 콘텐츠 분야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싶지만 막막하던 차에 경기 청년 해외 주창업 기회 확충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연수 기회를 잡았습니다. 4주 동안 필리핀의 한 무역회사에서 해외유약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 참여했고 현지의 다양한 기업인들을 만나 창업 노하우를 얻었습니다. 대표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저희한테 오히려 더 많은 걸 주려고 하시고 가끔 밥도 사주시면서 말씀도 나눠주시고 했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시간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청년 해외 주창업 기회 확충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최재현 씨는 지난달 일본 기업의 자회사인 국내 한 소재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대만 기업에서 연수 경험이 바늘구멍 같은 취업 관문을 통과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해외 영업을 계속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부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들을 수 있었던 게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해외 주창업을 꿈꾸는 도내 청년에게 해외 기업 현장 체험 기회를 주는 경기 청년 해외 주창업 기회 확충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4주 동안의 해외 기업 체험으로 현지 실무 언어와 멘토링, 직무 교육, 무역 마케팅 실습, 해외 전수회 참여 등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만 기회를 찾는 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해외 취업 창업을 위해서 경험을 준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한 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건 적극 추진되어야 되고 계속되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특히 숙박비와 식비, 항공비, 여행자 보험, 비자 발급비가 지원돼 경제적 부담이 없습니다. 올해는 미국과 유럽, 호주 등의 국가가 추가돼 12개국 13개 도시에서 진행할 예정 사업 대상 인원도 100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올해는 200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6월 3일까지 공모를 마치고 1차로는 7월, 2차로는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도내 청년들이 해외 대학에서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났습니다. 국제 교류 협력 강화와 해외 투자 유출을 위해 북미 지역 해외 출장길에 나선 김동희 형교도지사는 워싱턴 대 총장을 만났습니다.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200명의 청년이 미국 미시간대 등 5개 대학에서 연수 경험을 쌓았는데 올해는 미국과 호주 등 9개 대학에서 270명이 연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학의 프로그램들을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게끔 하는 도전과 시도를 해보는 기회를 더 크게 우리 청년들에게 줄 것입니다. 올해 참가자들은 다음 달까지 오리엔테이션과 사전 교육을 거쳐 대학별 일정에 따라 7월부터 해외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